안녕하십니까 평양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24시는 북한에서 대규모의 마약 범죄 조직이 적발됐는데 그 배경이 김여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서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거의 핵심 간부들의 배경 그리고 그 핵심 간부들의 자녀가 중심이 된 거대한 마약 조직이 생겨났고 이 마약 조직 카르텔은 웬만한 간부들을 거의 다 매수했고 북한의 권력까지 자지우지하는 그런 단계로 나갔는데 그 뒤에 배경에 김여정이 관장하고 있는 대남공작기관이 연루됐던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자기 딸 김주혜를 데리고 나왔는데 김여정이 맨 구석에 몰려서 서위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김여정이 일부러 피하려고 그런 것 같지가 않고 김정은에 의해서 오빠에 의해서 호되게 질책을 당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김여정 스스로가 지금 자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의 뒤에 배경이 바로 권력과 연관된 거대한 마약 조직이 적발되면서 그 김여정의 뒷배경을 믿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뇌물로 상납하고 이 조직을 만들었던 이런 거대한 카르텔이 적발되면서 김여정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김여정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죠. 그리고 김정은을 대신해 왔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김여정의 목소리가 점점 줄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김여정의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마약 범죄 조직이 적발되고 여기에 김여정이 휘말려서 구설두에 오른다는 것은 내부의 권력투쟁일 수도 있고 실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대남 공작기관이 끼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여정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지시 안 했지만 김여정의 뒷배를 믿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마약 조직 카르텔에 연관돼서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범죄 조직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소위 북한의 최고 대학이죠. 그리고 리과대학 김책공대 중앙대학을 포함해서 또 각 지방의 이런 대학가의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조직이 움직였고 이 청년들의 아버지는 바로 40대 50대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되는 지금 북한의 핵심 간부들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이 든 간부들이 전부 다 물갈이 되면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간부로 등용이 됐습니다. 40대 50대가 권력의 중심에 대거 진입했는데 그 40대 50대의 자녀들이 바로 현재 10대 20대의 대학생을 둔 부모가 있다는 거죠. 이런 뒷배경을 믿고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 마약 조직이 발생했고 이 마약 조직은 대남 공작기관 그러니까 자기 선배 후배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소개해 준 이런 여원들과 연계돼가지고 마약을 해외로 팔고 돈을 벌고 이런 이제 조직을 이제 움직였다는 겁니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죠. 이미 이제 2000년 초기부터 북한은 국가 주도의 마약 생산 유통을 해왔습니다. 자 유통은 국내 행군 아니고 소위 김정일 시대 때 대일락부 35호실 작전부 이런 공작기관들이 공작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마약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양기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년 마약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마약을 만드는데 국가 주도의 마약이다 보니까 북한산 마약은 최고의 품질을 보장받게 되고 이 북한 마약을 요구하는 중국의 삼합회나 또 뭐 러시아 조폭조직들 이런 이제 전 세계의 조폭 집단과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한 마약을 내다 팔았고 이곳으로 김정일 정권의 대남 공작 자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약이 중국 대륙에 풀리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난 긴장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서 북중 국경을 통한 마약 유통이 엄청난 제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마약이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이 이제 제지가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약 거래하는 간부들이나 조폭조직들이 북한 국내의 내수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내국인들에게 마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고등학생들이 생일 선물로 마약을 선물할 만큼 보편화되어 있고 웬만한 간부들 치고 마약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른바 삥두라고 하는 이런 마약들인데 이 보편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 김정은은 가상화폐 해킹 이런 이제 뭐 운행 해킹을 통해서 기존에 마약을 통한 자금 확보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주장을 했고 또 그걸 현실로 옮겼습니다. 북한 국가 주도의 마약을 과거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 특히 최근에 마약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마약 때문에 국가가 망할 수 있다. 이런 김정은의 뭐 친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핵심 권력기관이 중심이 된 검열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을 했는데 최대의 마약 카르텔 거의 뭐 국가 기과 주도에 준할 만큼 엄청난 간부들이 연루가 된 이 조직이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까 대남 공작원들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남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국가 보이송 대외연락부 사회문화교류국 통전부 외무성 해외와 연관된 이런 자들이 함께 끼어야 이 마약을 해외로 팔아서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2021년 2022년 양강도 해산시에서 대규모 마약이 중국에 넘어갔고 그 대금이 북한에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폭풍군단 군인들과 국가 보이송 경비대원들 간에 총격전이 발생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의 건렬이 대대적으로 붙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 세력이 누군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작정하고 이 세력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북한의 핵심 권력층의 자녀들이 막라가 됐고 이 조직의 대남 공작기관이 연루되다 보니까 결국은 김여정이가 여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김여정이가 마약을 주도해가지고 불법행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김여정의 부하들이 했기 때문에 그 돈의 상당수가 김여정에게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권력의 2인자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김정은 하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해도 김여정에게는 그만의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력 또한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 돈줄은 마약이나 가상화폐 해킹 이런 것들인데 가상화폐 해킹은 김정은이 직접 관장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눈이 멀어진 이런 마약 분야에 김정은, 김여정 부하들이 연루가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해먹다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권력의 2인자인 김여정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간부들이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북한산 마약은 이미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 동남아, 대한민국, 일본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있고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공작기관, 해킹기관에 이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까지 협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해킹을 통한 돈벌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돈벌이 수단, 바로 북한이 제일 잘하는 마약 생산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전면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마약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제가 말기로 가면서 권력의 2인자 김여정이가 연루된 거대한 마약 조직이 일망타진됐고 이것 때문에 김여정 자신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 내부의 다양한 소식 또 권력의 핵심에 대한 정보와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객관적인 북한의 현실을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